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들로 룩북을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하는데요. 컨셉별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십죠? 네, 여러분. 첫 번째 착장은 제가 오프닝에서 입었던 옷인데요. 룰브라운 페이오의 레이스 이너예요. 지금 저를 딱 바라봤을 때 어떤가요? 저는 이 룩이 소개팅룩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반바지 집에 또 하나씩도 있잖아요. 레이스 자체가 여성스러운, 식단성이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소개팅 나가는데 소재가 긴장하는데 가뜩이나 긴장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소재의 여성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의 옷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어울릴 옷은 지금 뭔가 여성스러운 소개팅에 어울리는 룩으로 했으니까 약간 이제 파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공주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옷들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H라인의 스커트와 제가 개인 포장하고 있는 레이스 위에서 매칭을 해봤는데요. 정말 화려하지 않나? 뭔가 파티룩에 어울릴 것 같지?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정말 내가 오늘만큼은 주인공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좀 소재들로 한번 매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레이스에 지금 여기에 스팽글 포인트가 다 이렇게 덧뜨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H라인 자체가 굉장히 또 어느 옷에 매칭해도 어울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에 뭐 니트 소재 긴팔이나 짧은 거를 매칭을 하셔도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난 오늘만큼은 내가 주인공이다 하면은 이렇게 한번 입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거는 만숙미의 느낌이랄까요? 진짜 H라인이어가지고 뭔가 이런 골방 라인이나 대장도 해뻑 보이는 게 강점이 있어요. 위에 입은 프렌즈의 크롭 자켓이랑 아래 H라인 스팽글 치마 한번 매칭을 해봤는데요. 정말 화려함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위에 있는 이 프렌즈 크롭 자켓은 제가 안에 이너를 입고 단독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활용력이 좋은 게 여러분들 크롭 자켓처럼 걸쳐도 되니까 이런 화려한 스타일 많이 도전 못하시는데 사실 뭔가 패션의 코디가 아이템을 매칭을 할 때 이런 포인트 되는 거 하나만 걸쳐도 정말 스타일리쉬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귀걸이랑 이런 화려한 룩과 아래에 지금 슈즈를 이 스팽글 치마 톤온톤으로 맞춰줌으로써 조금 다리가 좀 더 길어보이게 하는 효과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지금 렉앤드 제품의 원피스를 입어봤는데요. 이번 룩은 우리 조금 더 새콤한 공주님들을 위한 룩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패턴 자체도 이런 도트무늬랑 이런 코스러 포인트를 줬는데요. 이 옷이 딱 갔을 때 러블리한 무드가 보이는 게 저는 이런 스퀘어 넥의 소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 저는 뭔가 구두를 신기보다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운동화를 매칭을 해주는 게 가장 좀 편안해 보이면서도 예뻐 보이는 룩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색감이 강렬한 랩 원피스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프릴도 있고 색감이 강렬한데 여기에 딸기 모양으로 귀엽게 포인트가 들어왔잖아요.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랩 원피스가 하나의 천으로 이렇게 디자인돼서 나온 것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간편하게 쉽게 입을 수 있는 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옆에 코멘트를 봐주세요. 이렇게 스카프로 된 머리꾼으로 한번 이렇게 묶어봤는데 이렇게 묶다가 살짝 또 손에 둘러주면은 포인트로 액세서리로 된다는 점 길이가 발목까지 다 벗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도 생각 없고 앉았을 때도 편안하라는 점 약간 소녀소녀한 감성의 로맨스트에 지금 원피스를 한번 매칭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거를 처음으로 봤을 때 앞머따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원피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쉰수에 이렇게 매칭을 해봤고요. 패턴 자체가 여러 가지로 도트도 들어가 있고 레이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심심하지 않고 포인트백에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오프숄더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리본 포인트가 들어간 스커트를 매칭을 해봤는데요. 정말 좀 러블리하면서도 통통 튀는 매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오프숄더를 입을 때 포인트로 주는 거는 저는 이런 목걸이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 목걸이가 아니고 그 에르메스 향수 사면을 위에 있잖아요. 그 끈을 제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근데 정말 패션 아이템으로도 무색할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매칭이 돼서 여러분들도 뭔가 소품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어? 이거는 내가 악세사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옷들로 이렇게 육북을 간단하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패션 하실 때 이런 뭐 다양한 옷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